여기서 퀴즈. 저 두 분은 여행에서 처음 만났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소개팅? 뇌사자의 간을 받으면 좋겠는데요. 뇌사자 간식은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뭐예요? 너희도 흉부외과에서 가장 훌륭한 의사가 누군지 알아? 지성규. 저 10살부터 의도받거든요. 지성 말이야. 낭만받고서 기록해요. 내 이름은? 장홍도입니다. 견호와 직년하고? 홍도와 윤복입니다. 다들 철이어야 미애라고 했나? 홍도와 윤복입니다. 홍도와 윤복입니다. 홍도와 윤복입니다. 너는 이름이? 윤복입니다. 어른노네. 마네모네. 견호와 직년. 전에도 그렇게 부르셔서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워칸다. 워칸다 몰라? 블랙팬서? 일란성 쌍둥이. 다섯 살. 뭐야? 유성성이야? 회의할 때 분위기 엄청 살벌하던데. 아. 아. 왜. 수술하면 안 돼? 제왕절계로 하자. 의대우리된 동기라고요? 어. 10년 전에 엄마랑 큰 수술 받으셨는데 그때 현실적으로 치료하려는 상생생님으로서 당장 지원하게 됐습니다. 아 이거 좋다. 다음. 어. 전. 10년 전에 어머니께서 큰 수술을 받으셨는데 그 당시에 열정적으로 수술하시던. 했잖아. 정기야 미친 거 오셨잖아. 죄송합니다. 저희 이만 가보겠습니다. 저랑 홍도. 오. 쌍둥이. 스티지. 한 번 더 자르면 돼. 뭐? 어? 뭐? 우리 구면이잖아. 저번에 니들한테 내가 소세지 많이 줬다. 헐. 그 사람이요? 그 말 만든 주방 아저씨? 공짜 아니다. 다 내 월급에서 나가는 거야. 공짜나. 공짜나. 잘 먹겠습니다. 택시 타고 와. 카드 낼 줘봐. 어. 저 괜찮아요. 아니야. 가져가. 저 남자친구 오기로 했어요. 남자친구 밑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저는. 동물원이요. 주? 주? 내가. 설마 내가 좋아하는 그 주? 개그맨이야. 아니. 낭만이다. 같이 저녁 먹을까? 우선 김 기사는. 남녀가. 아이고. 그치. 어. 그래. 어. 홍도야. 어? 많이 아프다고? 죽겠다고? 다른 gün. 아이고. 어차피 같이izes. 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